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시장 거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중앙일보의 칼럼한 기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가가 오래 들어와서도 사상 최고치 경신해가고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주시장에 거품이 발생한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시장에서 거품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서야 알 수가 있죠. 거품이 꺼지고 나서야 이때가 거품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시장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가하는데요. 각자마다 기대하는 가격들이 다 다르죠.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미친 사람들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전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오토 세계에서 제일 큰 해치펀드죠. 이 해치펀드를 이끌고 있는 네이달리오는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좀 읽어드리면요. 가격이 전통적 적도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두 번째 가격이 미래의 이익을 가대평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낯간적 분위기가 팽배한가. 네 번째 높은 에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가. 돈 빌려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입자가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가대하게 사고 있는가. 여섯 번째 신규 매수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긴축이 거품을 깨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거를 한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가 과거 10번의 거품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중국 거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사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는 다 거품 증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 척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미래의 이익을 너무 앞당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돈을 빌렸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주가 가대평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가 버핏지수라고 그러죠.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걸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시가총액을 어느 시장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다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미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금소년에서 발표하는 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명목 GDP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아주 장기 데이터인데요. 1952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평균이 한 10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176%입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무려 270%나 됩니다. 바로 직전 최고치가 2000년 IT 거품 붕괴 때 210%였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명목 GDP에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S&P500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장기 평균이 16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월 현재 한 38배라는 겁니다. 가급 평균보다 2배 이상이죠. 그리고 저는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비농업, 고용 이런 것들로 주가를 평가해 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45% 정도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사람들, 미국 투자자들이, 가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작년 3월에서 12월 달에 우리말로 하면 신용인데요. 그게 무려 50%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2008년 두 거품 붕괴 전에도 3개월 사이에 50% 늘어났다는 거죠. 그때하고 비슷하게 미국 투자자들이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자금 소납 때 아직 4분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비중이 금융 자산 중에서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죠. 가계를 보면 2000년, 2008년 역시 거품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거의 50% 근접했습니다.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 근접하면 그 이후로 주가가 상당 기간 조정 혹은 하락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이 발생했다면 과연 거품을 꺼뜨릴 수 있는 트리거가 뭘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장기 추이를 그려놨습니다만 1950년부터 1980년까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되었어요. 1980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 한때가 15% 근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이 과감히 긴축하면서 금리를 올리며 물가를 잡았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2000년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어요. 금리에는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금리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런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물가가 오를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이 가급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현재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니라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하면 디플레 압력이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돈이 좀 돌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통화승수, 보통 M2를 번원통화로 나눈 것입니다만 이게 2007년 이전에는 한 8배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배 내지 13배 정도로 떨어졌죠.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면 앞으로 돈이 돌면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 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올마트에 가보면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물가가 안정됐던 것은 공급 측면에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해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바이오메리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걸 미국에서 사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처럼 미국에서 그렇게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공급해 줘가지고 미국 등 전 세계 물가가 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를 잃겠다는 거죠. 앞으로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 거의 자기들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해가지고 무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계 자금을 특히 미국 국채를 사줬죠. 그래서 금리가 안정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역전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생산 능력 인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구는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생산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나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면에서는 특히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서 7% 하락했고요. 올해는 지금 잠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자원에서도 인플레이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정부 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도 GDP대의 120%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부채라는 것은 분자에 정부 부채가 들어가고 분모에 명목 GDP가 들어가죠. 분모에 있는 명목 GDP를 올리면 부채 비율이 낮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목 GDP는 물가에다가 실질 GDP 성장률을 고려한 거예요. 실질 GDP 성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 GDP가 올라가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인플레이가 올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가 오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대표적으로 시장금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3월에 0.5%대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현재 1.1%까지 올랐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겨위 명목 GDP 성장률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부터 쭉 분석해 보면 미국 명목 GDP 성장률이 6.2%였고 그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도 6.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경제가 4% 이상 성장하고 물가 2% 이상 오를 겁니다. 명목 GDP 6% 정도 올해는 될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 3% 정도 될 텐데요. 지금 1.1% 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미 연준은 당분간 금리 안 오를 텐데요.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주가 거품을 떠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가는 최근 10년만 봐서 장기적으로 오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도 10년간 정체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제가 장기적으로 2000년 이후로 미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추이를 그려놨으면 참고하시고요.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2000년에서 2009년, 거의 10년 동안은 S&P 500 올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였습니다. 올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대신 이 시기는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올평균 1.11%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가가 이때는 중국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때 우리 주가는 올평균 0.72% 상승했습니다. 물론 2010년 이후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죠. S&P 500이 올평균 1%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 0.52%,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수는 0.23%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를 내다 보면 저는 2010년보다는 2009년 이전, 2000년에서 2009년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비중,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미국 비중이 좀 높다면 미국 비중 좀 줄여주시고 그만큼 중국 비중을 늘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낙관적인 심리가 지배합니다마는 어떻든 비관적 심리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낙관적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1, 2년 정도는 낙관적인 생각도 갖지만 부분적으로는 비관적인 생각도 가졌을 때 수익률도 적당히 높고 돈을 잘 지키는 시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